네, 오늘은 새로 나온 신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퇴하면 두렵다, 막연하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한화생명 은퇴연구소가 긍정적인 은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불안한 노후, 미리 준비하는 은퇴설계라는 제목의 신간을 발간했습니다. 불안한 노후, 미리 준비하는 은퇴설계는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최성환 소장과 연구원 9명이 집필했습니다. 은퇴연구소는 2012년 설립 이래 고객들이 걱정보다는 설레임으로 은퇴를 맞이할 수 있게 긍정적인 은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이번 신간을 통해 불안하게만 느껴지는 은퇴를 행복한 노후로 만들기 위한 102가지 지혜를 다양한 소재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준비된 노후, 도전하는 유시니어, 멋지게 나이 드는 법, 가족과 함께하는 은퇴설계, 은퇴 후 30년 시나리오,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까지, 막연하고 불안할 수 있는 노후를 미리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딱딱한 재무 위주의 내용에서 벗어나 평소 우리가 쉽게 접하는 영화나 드라마, 소설, 대중가요는 물론 구전, 설화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소재에서 노후 준비의 지혜를 찾아 재미있고 읽기 편하게 풀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노후, 은퇴하면 불안감이 가장 먼저 오는데 그런 거를 이 책 한 번 읽고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이렇게 이렇게 내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겠구나 은퇴 후에 내 삶은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내 가족, 또 내 친구들, 또 내가 할 일 찾아가는 그런 데에 어떤 나침반 역할, 디딤돌 역할을 하는 좋은 책을 썼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책은 은퇴 연구소에서 내놓은 다섯 번째 은퇴 관련 도서로 그동안 비하인드 은퇴 스토리, 영화 속 은퇴 스토리, 통계로 보낸 은퇴 스토리, 라디오와 함께하는 Q&A 은퇴 스토리 등 다양한 콘셉트의 은퇴 관련 도서를 출간해 업계로부터 주목을 받아오고 있습니다.